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출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맑고 선선한 아침 날씨였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1도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물러가는 추세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지역 날씨는 최저기온 19도로 시작해 한낮 최고기온은 30도로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20에서 28도, 목포는 23에서 2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 포함 최대 1.5m고 바람은 초속 6m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9시 9분, 간조 시각은 새벽 3시 10분입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9월을 앞두고 선선해진 날씨에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